안녕하세요 왓섭입니다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 수가 3천명을 돌파했어요 감사합니다 설 연휴 때문에 그리고 또 집안 문제 여러가지가 겹쳐서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하시는 일도 모두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 3천명 돌파하는 데 있어서 힘써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구요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하고 어색한데 응원해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서 공포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고 오싹한 이야기들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화면에 캐릭터가 캐로로냐 뭐 똥이냐 둘리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요 캐릭터는 제가 만든 무섭이라는 캐릭터에요 많은 애정 부탁드릴게요 뭐 딱히 하는 일은 없지만 아 그리고 제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사연이나 무서운 이야기 또는 미스테리 주제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보하실 것은 유튜브 메인에 보시면 지구본 모양 클릭하시면 되구요 여기 보이시죠 요 지구본 모양 클릭하셔도 되구요 어 아니면 그 제 이야기를 듣다보면 그 본문에 이렇게 제가 제 공포라디오 아프리카 채널하고 사연 제보하실 주소 게시판 그리고 이메일 주소 링크가 되있거든요 제 본문 보시고 클릭해서 들어오셔도 되구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왓섭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연 제보 게시판이 검색되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구요 또 시간 되실 때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밤 12시에 아프리카 생방송으로 무선 이야기를 선 공개하기도 하구요 저와 또 실시간으로 소통도 가능하니까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놀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왓섭이었구요 앞으로도 구독자 수 4천명 5천명 1만명 넘도록 열심히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